타이베이 101 방문을 환영합니다. 저는 타이베이 101 전망대 안내원입니다. 지금부터 타이베이 101 윈드 댐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윈드 댐퍼는 타이베이 101 빌딩의 세계 최고 기록 중 하나입니다. 세계 최대이자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유일한 댐퍼입니다. 이 댐퍼는 92층에서 87층에 걸쳐 8개의 와이어 로프에 매달려 있습니다. 이 8개의 와이어 로프는 총 중량이 20톤에 달합니다. 이 윈드 댐퍼는 41겹의 강철을 용접해 만든 것으로 강철 한 겹이 약 12.5cm이며 총 중량은 660톤에 달합니다. 잠시 후 타이베이 101의 홍보대사 댐퍼 베이비의 애니메이션과 이 댐퍼가 슈퍼 태풍 솔릭으로 인해 가장 심하게 흔들렸던 모습이 담긴 2013년 7월 13일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. 88층에서는 댐퍼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실 수 있고 댐퍼 구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